사랑의 하나님, 지난 밤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생명의 주인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지난 날 우리 속에 있던 흑암들은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던 공허의 마음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 삶에 있던 혼돈들은 주님의 주시는 질서로 새롭게 정돈되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주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닫혀진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는 은혜의 시간되게 역사하여 주시며 봉해진 입들이 열리여 우리의 죄를 사해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게 베풀어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는 복된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변 열광들에 의해 일이 치이고 절이 치이는 작금의 한반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는 기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가 한라이스 백두까지 주님을 예배하는 그 나라 복음으로 통일되는 나라 세계 열방 속에 하나님을 드높이는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붙드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김경진 단임 목사님에게 날마다 영유권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주시고 맡기진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역사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소망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사역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출타 중인 여정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일정들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에 차고 넘치는 복된 일정 될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아울러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재직과 부서들 가운데 함께하시어 이들의 섬김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의 헌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쓰임받게 하시며 이들의 헌신과 사역을 통해 평안 가운데 더욱 든든히 세워져가는 소망교회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캠퍼스 보금화율은 3%대가 붕괴되었고 교회 학교들은 점점 주로 들어가기에 또 다른 선교지로 다른 세대로 전락해 가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를 위해 먼저 믿는 우리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보금의 전초기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교회 학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새로운 부흥이 나타나며 눈물과 기도로 말씀과 사랑으로 더 많은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소망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간 특별히 몸이 아파 마음이 아파 주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모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상에서 또한 삶의 여러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께서 이들의 시선에 응답하여 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때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의 삶의 자리 속에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찾아오는 절망과 두려움, 아픔과 고통들을 주님께서 친히 오르만져 주시고 이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버텨낼 체력과 소화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와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비옥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와더불어 환우들의 가족들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지쳐있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일상의 삶과 돌봄의 삶을 병행할 수 있는 새 힘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 예수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복된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모든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해 가족들 모두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흔적을 체험하는 은혜의 여성 될 수 있도록 주님 각 가정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취업과 결혼, 태의 열매,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기도하는 각 가정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의 앞길들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과 생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모든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나빠지는 건강과 불안한 노후와 한숨짓는 어보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때마다 일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갖고 나갈 수 있는 새 힘과 건강을 부어주시옵소서 끝으로 세계 열방으로 복음을 들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는 사랑하는 성교사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복음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대를 붙들어 주시며 그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며 더욱 힘차게 사명의 자리로 달려나가는 이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신 말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32편 말씀입니다 10편 32편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23쪽에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의 간사함이 없고 여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의 환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흥개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콜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아기 내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여호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사무엘아 11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군대 장관 요합을 손도로 안문자성과 전쟁을 하는 장면인데요 이스라엘 군대는 안문의 수도였던 라빠라는 곳을 애워사서 이제 수도만 정복하면 되는 전쟁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다윗은 출정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저녁에 그는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만 심히 아랫다운 여인 그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에 대해 알아보았고 그 여인이 지금 안문과 전투를 하고 있었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결혼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령을 보내서 자신에게 데려오도록 명령하고 그녀와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군대 장관이었던 요합에게 편지를 보내서 햇사람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지시합니다 우리아가 돌아오자 다윗은 요합의 안부를 묻고 군사의 안부를 묻고 싸움이 어떤인지를 묻고서 집으로 그를 돌려보냅니다 음식물까지 제공하면서 집에서 머물기를 유도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다른 군사들이 목숨이 오가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신만 편안히 지낼 수 없다 생각하며 그는 집으로 가지 않고 왕국문에서 잠을 청합니다 그러자 다음날 다윗은 술까지 먹여서 취하게 만들고 그를 집으로 어떻게든 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합 장군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써줍니다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한마디로 그를 죽여라 편지를 씁니다 결국 우리아는 그 전투에서 죽게 되고 그의 장례가 치러진 다음에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다윗은 그 바세바를 아내로 삼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무엘 11장 27절 끝부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우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12장이 시작하면서부터 나단 선지자를 분해해서 다윗의 잘못을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섰던 나단 선지자는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 그저 암양 새끼 한 마리 그것이 전부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암양 새끼가 전부였기에 자식처럼 먹이면서 품에 안고 키우는 애지중지하는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오자 그 부자는 그 양을 잡아 그 가난한 사람이 있던 그 한 마리 양을 빼앗아서 대접해 버렸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다윗은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우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그러자 나단이 뭐라고 얘기했죠? 다윗을 바라보며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으로서 지금까지 모든 권력으로 잘 덮어왔고 숨겨왔습니다 이제 나단 선지자의 그 입만 막으면 끝날 것 같다라는 그런 유혹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의 위대함이 나타납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을 만들 때마다 잘못할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이러한 삶을 훗날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평가해 주셨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서 게시하고 계심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0편 32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함을 넘어서서 자신의 경험을 담보로 믿음의 후배들에게 회개의 복이 있단다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그렇게 10편을 지어서 소개하고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이 또다 우리는 10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궤를 따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여와의 율법을 즐거워 구유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러한 복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죄 용서의 복 용서해 주시는 복 사죄의 복을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죄 없는 자가 복 있다 노래하지 않고 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용서받은 자가 복 있다 라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그 용서의 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 삶을 봐도 10편 1편의 복보다는 10편 32편의 복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죄인된 제 모습 때문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악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죄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죄인인 인간에게 최고의 복이 있단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용서의 복 복음의 소식을 선포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그는 이렇게 복이 또다 선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고의 복인 용서의 복을 선포한 다윗은 3절과 4절에 자신의 체험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다윗은 가늠죄 그리고 나아가 살인죄 이것을 계속해서 덮고 숨기려 하였습니다 하나님 마저도 속일 수 있다고 믿으면서 끝까지 그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죄의 중악감이 그 양심의 가책이 그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신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뼈가 쇠할 만큼 고통 속에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아가 자신의 진액이 마치 여름감문의 마름같이 그렇게 황폐하고 타들어가며 말라갔다고 죄를 품고 살아가는 그 고통들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죄책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문제까지 일으킴을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죄책감과 육적인 고통보다 더욱 심각한 것이 있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깨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손이 무섭고도 두려운 손으로 느껴졌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광야의 여정을 거치면서도 여와의 그 따뜻한 손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그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살아갔던 그 친밀했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났더니 그렇게도 자신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던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어떻게 느껴졌다고 고백합니까? 누르는 손으로 압박하는 손으로 옥죄는 손으로 그렇게 느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을 거닐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그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었던 것처럼 죄는 이처럼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파괴시키는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이 죄의 무서움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버티고 숨겨왔던 은폐했던 삶을 멈추고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 항복을 선언하며 이렇게 회개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셨나이다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죄악을 감출해하고 덮으려고 맺던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정직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으로 그는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악을 어떻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곧 즉시 바로 용서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용서의 복, 사주의 복은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베소스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송과의 후렴처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우린 예수 그리스를 기억하며 날마다 이러한 감사 찬양을 부를 수 있는 복된 존재들인 것입니다 다윗도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곧 바로 즉시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자 이제 믿음의 후배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야마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죽게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여기서 주를 만날 기회를 얻었어라는 부분은 죄를 깨달을 때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죄를 깨달을 때마다 죄를 숨기려 하고 감추려 하고 덮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만나는 기회로 변화시켜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를 깨달을 때마다 죄인된 자신을 묵상하고 자책하고 낭망하지 말고 오히려 죄를 깨달을 때마다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십자고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를 만나는 시간으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강구하시는 그 성령님을 느끼는 시간으로 바꾸면서 변화시키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의인의 삶이다라고 다윗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재하심 악인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악인으로 밖에 살 수 없는 우리지만 악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재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죄를 바라보고 죄를 품으면서 그렇게 자책하고 살아가는 슬픔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인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인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재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의 삶 은혜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힘차게 외치면서 선포하면서 이 시편을 끝내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 의인들아 라는 것은 죄가 없는 자를 의인으로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함을 받은 자 그를 가르켜 의인들이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의인들아 예수 그로스의 보일로 의인된 너희들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의인된 너희들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용서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외치는 전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다윗은 곤멘하며 이 시편을 끝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찾아오는 죄의 문제를 슬픔과 고통의 문제를 품으며 간직하며 슬픔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다윗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죄를 발견할 때마다 슬픔과 고통의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기도되게 간증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인지하신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주님과의 친밀감을 더욱 회복하시는 이 아침 그래서 진정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조화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어떤 목사님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이렇게 비유했는데 그 이미지가 아직도 제 삶 속에 큰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날마다 생겨나는 죄의 문제는 마치 그림자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겨나는 그림자를 우리가 매일 어떻게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해결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유일한 방법은 빛을 향해 돌아서는 빛 대신 주님께로 돌아서는 방법밖에는 그림자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시는 복된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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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